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런거 안해도 돼요? 왜 좀 하잖아 나도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는게 전 이명박 대통령님이 사면을 받냐 안 받냐 그거에 대해서 사주를 불러드릴까요? 사주? 이명박 대통령님 네 사주 좀 보세요 1941년 12월 19일 음 연사 많으시네 많죠 나올거 같아요 어떻게 될거 같아요 웅기라던지 이분 향후 미래 뭐 이런게 궁금해요 뭐 다시 정치를 하시고 이런건 아닌거 같은데 그런건 아니지만 약간의 빛은 보이기 때문에 사면이 되시지 않을까 나온다 응 난 나온다 나와서 활동은 어떻게 되세요 그니까 뭐 그 정치 활동은 안 하실거 같아 안 하실거는 같은데 나온다 그렇게 보여요 응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면 되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그러니까 나온다 안나온다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나온다고 본다 사면 사면 된다 사면 그니까 정치 활동을 이제 그거는 안 하실거 같아 아예 안 하시고 요번에 나올거같아요 어떻게 될거같아요 지금 이민년이잖아 지금 아직 이민년이잖아 내년 뭐 그거 나오나 그때 해는 넘어야 될거 같은데 오우 해를 넘어야 될거 같다 얘네도 나온다 예 나오신다 저므로 봤을때 저므로 봤을 때 나는 이런 쪽으로 잘 모르거든 그냥 저므로 봤을때 저므로 봤을때 저므로 봤을때 저므로 봤을때